다윈 진화론 오류다 다윈 진화론 가고 규칙 진화론 온다 안녕하십니까 규칙 진화론을 지필 중인 저자 김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연 규칙의 불변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저의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연 규칙의 불변성에 대하여 9월의 어느 청명한 오후 인근 공원의 호숫과 번나무 그늘 아래를 거닐고 있다 미풍은 선선하고 다정하다 물결 위에 반짝이는 햇빛 수초와 갈대의 어울림 나뭇가지와 잎들의 뜰림 흘러가는 흰 구름과 푸른 하늘 이 모든 현상과 움직임들이 함께 만든 쾌적함과 평온함이 나의 존재 앞에 펼쳐져 있다 자연이 주는 이 쾌적함과 평온함 나는 이 평온함의 정체를 알고 있다 지난해에도 수년 전에도 젊었을 때도 느꼈던 이 평온함은 나를 담고 있는 우주 자연과 나의 마음이 함께 만드는 합작품이다 지구적 환경은 우주적 환경 안에 있다 만약 태양의 급격한 요동이 있다면 나의 존재는 폭풍 앞 지푸라기 신세가 될 것이다 우주나 은하의 돌발적 변화는 태양계 자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다 빛이나 물의 성질이 하나만 바뀌어도 모든 생명은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 빅뱅 이후 빛과 물질 별과 은하들이 생겨나고 우주 공간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우주 어디에서는 초신성이 폭발하고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우주와 자연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생명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죽는다 모든 현상은 변화한다 우주도 은하도 별도 빛도 물질도 생명도 바이러스도 그런데 모든 현상이 변화하는 이 가변성 위에서 우리와 자연은 어떻게 안전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현상적으로만 보면 거시적으로 우리는 자전하면서 초속 30km로 태양을 돌고 있는 초고속 지구 행성 위에 있다 미시적으로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은 초당 수억 회의 떨림으로 운동하고 있는 원자와 분자들이 구성하고 있다 나 존재의 안과 밖에서 현재 진행형인 이 변화무상한 가변성 위에서 나는 어떻게 이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그 평온함의 근원은 자연규칙의 불변성이다 우주자연의 현상적 움직임과 상태가 아무리 변화무상해도 그 변화를 만드는 자연규칙이 불변하기 때문이다 빛이 우주 공간을 100억 년을 날아와도 물이 탄생 이래 끊임없이 상태 변화를 해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수십억 번 돌아도 생명이 태어나고 죽기를 수없이 되풀이해도 그 모든 현상들의 변화를 만드는 자연규칙은 불변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존재하고 우주자연의 변화무상함 속에서 기적같은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 자연규칙의 불변성 이 불변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같은 강물의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고 모든 만물은 변한다고 세상에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고 누구는 주장하지만 그 생각이 오류임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자연규칙의 불변성이다 이 불변성이 우리가 이 우주자연에서 근원적으로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적보다 더 큰 행운을 만드는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자연규칙이란 자연규칙은 우주자연에 불변하는 질서입니다 자연의 존재나 현상이 변화할 때 따라야 하는 일정한 규칙입니다 물질의 생성 해체 변화는 자연규칙에 따라 일어납니다 자연규칙은 자연에 있는 모든 질서와 규칙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이들 중 보다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법칙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만류인력법칙, 중력법칙, 에너지보존법칙, 열전도의 법칙, 아보카도로의 법칙, 커블 법칙 등은 모두 자연규칙입니다 때로는 무선, 이론, 원리, 공식 등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자연규칙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규칙의 불변성 자연규칙은 불변합니다 자연현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변화를 만드는 자연규칙은 불변합니다 우주 탄생 이후 어떤 자연규칙도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변한 일은 없습니다 사례를 볼까요? 빛이 직진 반사 굴절하는 규칙은 불변한다 양전하와 음전하가 서로 당기는 규칙은 불변한다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규칙은 불변한다 물이 액체, 기체,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규칙은 불변한다 물체가 낙하하는 규칙은 불변한다 원자가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규칙은 불변한다 분자가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규칙은 불변한다 세포가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규칙은 불변한다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규칙은 불변한다 DNA와 유전자의 규칙은 불변한다 생명체 형질의 형성 규칙과 유전의 규칙은 불변한다 광합성 시스템과 세포호흡 시스템의 작동 규칙은 불변한다 물리, 화학 규칙은 불변한다 생명 규칙은 불변한다 자연 규칙은 불변한다 자연 규칙 불변성의 근거 자연 규칙의 불변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그 근거는 우주 역사에서 자연 규칙이 변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말한다면 우리 인류는 우주와 지구 역사에서 자연 규칙의 불변성을 벗어난 사건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자연 규칙이 파괴되는 일이 긴 우주 역사에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자연 규칙의 불변성은 여러 관점에서 그 확실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첫째 근거는 지금 현재 이 우주가 탄생부터 지금까지 100억 년 이상을 파멸되지 않고 이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와 자연은 여러 자연 규칙에 따라 생성 결합 분리 해체되는 변화와 운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이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자연 규칙 중 기본적인 규칙 어느 하나만 변해도 이 우주는 파국적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원자의 생성 해체와 관련되는 여러 규칙 중 어느 하나가 바뀌어도 원자들이 해체되거나 변화된다면 기존 우주의 물질 세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아소라장이 될 겁니다 그런 사건이 없었기에 지금의 이 우주는 변화 속에서 이처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점은 자연 규칙에 따른 변화와 자연 규칙 자체가 바뀌는 변화의 차이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이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우주 자연의 변화는 모두 이미 있는 자연 규칙에 따른 변화입니다 빅뱅, 별과 은하의 생성, 태양과 지구의 탄생, 빙하기의 도래, 생물의 출현과 멸종, 화산 폭발과 지진, 핵폭단의 폭발, 연소와 부패 등은 모두 이미 존재하는 자연 규칙에 따른 변화들입니다 그러나 자연 규칙 자체가 바뀌는 변화는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이며 그 가공할 위력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례만 들겠습니다 만약 자연 규칙이 바뀌어 양전하와 음전하의 서로 당기는 성질이 없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양전하와 음전하의 서로 당기는 성질이 없어진다면 밤은 다시 과거의 암흑시대로 돌아갈 것이며 모든 전자 제품들은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천둥, 번개도 볼 수 없고 모든 전동차들은 멈춰서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순진한 상상입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도 전에 우리 두뇌는 작동불능 상태가 되어 버릴 겁니다 그 순간 이 우주와 자연의 모든 원자, 분자가 해체되면서 모든 물질과 생명체가 파괴되어 버리는 빅팽 직후와 같은 혼돈적 상황 그 상황이 어떠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둘째 근거를 보겠습니다 만약 자연 규칙이 물질처럼 변화하는 가변적 성질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 규칙이 물질처럼 주변 환계에 영향을 받는다면 수많은 자연 규칙 중 어떤 자연 규칙 하나가 변한다면 이는 주변의 다른 자연 규칙의 변화를 일으키고 연쇄적으로 다른 규칙들의 변화를 불러와 이 우주는 파국적 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우주와 자연이 탄생 이후 지금까지 파국적 결과를 받지 않고 유지, 존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 불변성을 증가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자연 규칙이 수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 언론에 어떤 자연 규칙이 수정된다는 기사가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연 규칙 자체가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규칙에 대한 잘못된 인류의 지식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다던가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진다는 아리스도 텔레스의 낙하 규칙이 잘못되었다던가 뉴턴의 중력 규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수정되었던가 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례들은 모두 자연 규칙 자체가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규칙에 대한 잘못된 인류의 과학 지식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자연 규칙은 절대 불변합니다 오늘 6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7강은 생명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